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러시아 이렇게 러시아의 이제 조지아 국경에 긴 손을 따라가지고 러시아를 탈출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 이야기를 했더만 이 사진이 조작이 됐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도 많고 그리고 의외로 작심하고 이런 댓글로 남기신 분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도 많고 또 서방 언론들이 다 조작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각이나 관점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우크라이나 역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일관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상당히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항상 뭐죠? 억압한 측은 러시아 측이 억압한 관계에 있었겠죠. 한일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나라가 크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해서 극우라고 부를까요 우크라이나의 민병대 출신들이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룬 그런 영상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는 사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시각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병대가 사람들을 러시아계 주민들을 억압하거나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독립국가를 그렇게 침략해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끊은 건 아니죠.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제 기사를 다룬 것은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이란 그런 사람이 국민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러시아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다 덮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러시아가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런 전치지휘 체제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보도를 보냈는데 뭐 이것이 다 그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이게 조작이 됐는지 다 알 수 없고 내가 조작이 될 수 있는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분 없는 전쟁의 젊은이들이 다 참전을 하지 않게 해서 도망치기 바쁘겠죠. 나는 이게 거짓 빛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재돼 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는 양은 많이 쏟아지니까 뭔가 사안을 판별하는데 올바른 기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흔들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내부의 민병대들이 러시아계의 주민들을 탄압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실 테니까 러시아에 계속 당했을 테니까 그렇다고 이건 뭐죠?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슬라브 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전체주의를 계속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우리가 푸틴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고 이게 뭐 조작된 사진이다. 이게 어떻게 조작된 사진이겠어요. 나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조작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가 러시아의 젊은 사람이 같으면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려고 하겠죠. 그건 본능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서방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짓찌랏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입을 다무는데 오늘 이런 내용을 보고 시각이나 관점을 제대로 잡아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푸틴과 러시아를 옹호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건 일부 또 유튜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큰 시각을 보라는 이야기죠. 세계 역사라는 것은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국가들은 항상 자유를 뭡니까? 억압하는 방향으로 세계의 역사 물꽃줄기를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문제를 바라볼 때도. 징집 전에는 푸틴을 지지하더니 조지아도 16km 러시아 타출 행렬에 싸늘하다. 이런 걸 다 외신을 다 거짓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서방 언론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문제가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짓 정보들에 사람들이 노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해보면 옳은 것이 뭔지 옳지 않은 것이 알 수가 있는데 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신민사회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지 않습니까? 신민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억압적인 그런 문화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자체가 굉장히 요원한 나라는 거죠. 유럽권에 있으면서도 참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다른 유튜브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민병대에 의한 그런 억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뭡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겠죠. 젊은이들 마음은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유튜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시각이 다르고 그런 좁은 시각으로 세계사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한테 뭐 그 사람은 뭐 유튜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관점을 보고 그냥 사는 것이 세상인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선거부정 문제 한 번 다룹니까? 그게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푸틴 정권의 박회를 받는 러시아인들에게 법적 심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라트비아 소재의 독립매체인 헬프 데스크 미디어를 운영한 일리아 클라시치크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천조명의 러시아인이 30여 도시에서 반전시위를 불리고 체포됐다. 이것은 독재 정권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러시아의 좀 이렇게 우호적인 나라는 벨라루스라는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벨라루스 국민들이 그렇게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항의해가지고. 결국 다 진압이 된 거죠. 그래서 수십 년째 뭡니까? 독재 정권들이 계속 루비스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좀 넓은 시각에서 한 번 보시라는 이야기죠. 러시아인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이웃 국가가 벨라루스인데 그러나 알렉산드로 루카쉐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9월 27일에 흑해 휴양지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뭐 3만 5만 명이 도망치라지 우리는 전쟁이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순대였고 우리 슬라보종은 패배의 지역을 용납할 수 없다고 푸틴의 비율을 맞췄다. 당연히 서로가 이제 정치적인 이익이 일치가 되니까 두 사람 다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벨라루스 사람들이 그렇게 재앙을 심하게 했잖아요. 1년 넘게. 그러나 결국 다 진압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푸틴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다 부정선거에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외신의 그 정도가 뜰 정도가 되면 얼마나 내부적으로 심하겠냐 이야기죠. 벨라루스 사례는 이미 연합뉴스나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다 보도가 됐고 이런 나라들을 보고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와 반자유라는 관점으로 사태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설라부족은 뭐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참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 당하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는 점령한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병합선은 99%가 찬성했다. 국제사회는 가짜 투표를 규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엊그제죠. 9월 2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점령지 네 곳을 병합하기 위한 주민 투표가 끝난 지 하루 만인 28일 날. 99%가 병합에 찬성했다면서 병합을 선호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걸 보고도 뭐죠? 푸틴을 옹호하고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문제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유튜브 가서 좀 보라는 등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푸틴 치아의 러시아하고 푸틴 치아의 러시아 언론들이 작동이 되냐. 푸틴 치아의 선거가 공정하냐. 어떻게 우크라이나 침략을 그냥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겠느냐. 설령 우크라이나 그국 민병대 활동들이 잔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죠. 푸틴 침략을 옹호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 교육이라는 것이 댓글을 남기신 분들을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손발 다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힘이 짧아가지고 앞으로 애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제가 100% 옳은 일은 아니고 옳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다른 유튜브들은 어떻게 떠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관점은 자유의 확장이라는 그런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러시아고 벨랄루스고 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일에 어떤 유튜브가 그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팬이 되든지 그 사람들에게 누가 뭡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룹니까 아무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외골수가 아니고 그건 양심 마비라는 거예요. 다들 돈 벌여 그냥 혈안이 날뛰다가 다음에 식솔들하고 완전히 골로 가봐야 그냥 배우겠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배울 테니까